네, 보시는 건 안동병원에 배치돼 있는 닥터 헬기입니다. 내부에 첨단 응급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는 데다 전문의가 탑승할 수 있어서 하늘 위 응급실로도 불립니다. 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31일 밤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독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50대 남성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응급처치가 시급한 중증 외상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닥터 헬기 대신 소방 헬기가 출동했습니다. 닥터 헬기로 도입된 AW109 기종은 소형 헬기로 최대 운항거리가 120km에 불과해서 독도까지 280km 이상을 비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운항 시간도 일출시에서 일몰시까지로 제한돼 있어서 야간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닥터 헬기는 사실 참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해마다 이송 환자 건수가 늘어서 7년 동안 누적 건수가 2,133건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2천 건을 돌파했고요. 중증 외상 환자 627명을 비롯해 수많은 응급질환자들의 생명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닥터 헬기 운용이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헬기가 배치된 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 번역, 그러니까 영주와 봉화, 문경 청송 순으로 출동 건수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울릉도 독도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출동한 적이 없습니다.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인계점 현황을 봐도 경북 북부 지역에만 상당히 많이 설치돼 있는데요. 갈 수가 없으니 울릉도 독도는 인계점이 아예 없고요. 동해와 인접한 포항의 4곳, 영덕은 5곳에 불과했습니다. 울릉도 독도를 포함해 경북 소방본부가 담당하고 있는 권역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만큼 이번 기회에 동해안을 전담하는 닥터 헬기나 소방 헬기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